제리는 어제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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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는 오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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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는 일요일에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. 제리는 오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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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는 일요일에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. 제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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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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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는 어제 친구를 만나서 뭐 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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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를 봤어요. 영화를 봤어요. 영화를 봤어요. 제리는 오늘 도서관에 가서 뭐 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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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을 빌렸어요. 책을 빌렸어요. 책을 빌렸어요. 책을 빌렸어요. 책을 빌렸어요. 책을 빌렸어요. 제리는 일요일에 학교에 가서 뭐 했어요? 책을 빌렸어요. 제리는 일요일에 학교에 가서 뭐 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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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했어요. 공부했어요. 제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? 제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? 젤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? 젤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? 운동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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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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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o1. 아